안녕하세요, 세라입니다. 이 시간에는, I'm starving to this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의미는,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만 같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. 예를 들면 한번 상상해 볼게요. 여러분이 두 끼를 걸으면서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낸 거예요.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I'm starving to death. 배고파 죽겠어. 그리고 이렇게 또 덧붙일 수가 있어요. I'm starving to death. My stomach is rumbling. 배고파 죽겠어.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. 정말 배가 고플 때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죠? I'm starving to death. I'm about to pass out. 배고파 죽겠어. 쓰러질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. pass out은 쓰러지다, 기절하다 라는 뜻입니다. 정말 배가 고플 때 쓰러질 것 같죠? I'm starving to death. 기억하세요. 그리고 매일매일 스피킹 연습하세요. By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